LG화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LG화학은 2022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98% 하락한 50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4일 대비 약 10.5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4월 29일 96만 5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6일 43만 7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4월 29일 14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28일 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1.8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558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24일 가장 많은 9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15일 가장 많은 1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4.18%에서 약 48.5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2월 17일 약 49.5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13일 약 44.1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2조원이며 2015년 20조 대비 약 111.1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조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175.4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1.77%입니다. 순이익은 약 3조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244.2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27%입니다. LG화학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02배이며 지난 2016년 13.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2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4배이며 지난 2016년 1.23배에 비해 약 24.7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7.73% ROE는 17.04%입니다. LG화학의 시가총액은 35조 6,4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42조 6,65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조 22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조 9,53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G화학에 대해 1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45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6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6만 6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8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90만 7천 원에서 50만 5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3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LG화학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将 안전하게 달 presets